안녕하세요. 이번 비디오에서는 범시형 데이터 다루기, 원핫 인코딩을 다루어 볼 텐데요. 원핫 인코딩이 무엇인지 다루기에 앞서서 이번 비디오부터는 제가 주피터 랩을 통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주피터 랩은 얼마 전에 주피터에서 주피터 노트북의 진화라고 해서 발표한 거고요. 주피터 노트북이 설치된 상태에서 주피터 랩을 설치를 하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왼쪽에 사이드바가 새로 추가가 되었고요. 여기에서 파일을 탐색해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주피터 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비디오에서 설명한 그 비디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전 비디오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 원핫 인코딩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에는 수치형 데이터와 텍스트 데이터, 범죄형 데이터가 있는데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알고리즘은 수치로 된 데이터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변환해 주어야 하는데 범죄형 데이터는 원핫 인코딩 형태로 변환해 줘요. 원핫 인코딩이란 해당되는 하나의 데이터만 1로 변경을 해주고요. 나머지 데이터는 0으로 채워주는 것을 뜻해요. 예를 들어 과일이라는 컬럼에 사과, 배, 감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러면 이때 과일인 사과, 배, 감으로 컬럼을 만들어주고 해당되는 과일에만 1로 표기를 해주고 나머지 과일은 0으로 표기해 주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로만 설명을 했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원핫 인코딩 전에 컬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일이라는 컬럼에 사과, 배, 감, 사과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원핫 인코딩 해주면 이런 과일이라는 컬럼에 이렇게 컬럼 3개를 따로 만들어요. 과일, 사과, 과일, 배, 과일, 감 해서 사과에는 1로 표시를 해주고요. 나머지 데이터는 0으로 채워줘요. 그리고 배라는 데이터에도 역시 1로 표시를 해주고 나머지 데이터는 0으로 표기를 해주고요. 감이라는 데이터에서도 감에만 1로 표시를 해주고 나머지는 0으로 채워줘요. 그리고 나중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알고리즘에 피처를 생성해 줄 때 이 과일이라는 컬럼은 드러블 시키고 이 과일, 사과, 과일, 배, 과일, 감, 컬럼만 피처로 넣어주는 게 바로 원핫 인코딩이에요. 원핫 인코딩은 파이썬 코드로 직접 구현해 줄 수도 있고요. 판다스나 사이킨런이나 다른 툴을 사용을 해서 변환해 줄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는 타이타닉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원핫 인코딩을 설명해 볼 거예요. 이 링크로 가서 보면요. 케글 타이타닉 데이터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테스트 데이터와 트레인 데이터를 직접 내려받으실 수 있고요. 저는 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데이터라는 폴더에 따로 넣어줬어요. 이 노트북이 있는 경로와 같은 경로에 데이터라는 폴더를 만들고 데이터를 넣어줬고요. 먼저 판다스와 넌파이를 임포트 하도록 하고요. 판다스는 spd로 그 알리아스를 지정을 해 주었고요. 넌파이는 np라고 알리아스를 지정을 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래에서 판다스로 pd.readunderbar.csv로 트레인 csv를 읽어오고요. 그리고 테스트 csv를 읽어올 거예요. 그리고 트레인의 쉐이프와 테스트의 쉐이프를 찍어서 몇 행 몇 열인지 보도록 할게요. 트레인 데이터는 891행의 12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의 같은 경우에는 418개의 행과 그 다음에 11개의 열을 가지고 있어요. 보면은 테스트 데이터가 컬럼이 하나 더 적은 걸 알 수가 있고요. 트레인 데이터의 데이터 타입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 패신저 아이디, 서바이브드, 피클래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데이터에 대한 설명은 여기 타이타닉 데이터에 가면은 이 데이터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여기 나와 있어요. 서바이브는 생존 여부, 그 다음에 피클래스는 티켓의 클래스, 그 다음에 성별, 나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블링 앤 스파우스라고 해서 그 가치, 그 탄 가족들, 페어런치 앤 차일드에서 가족이나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이 몇 명이 있는지 그런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티켓, 번호, 그 다음에 페어, 요금, 그 다음에 객실 번호, 그 다음에 인바크드, 그 다음에 승선 위치 같은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데이터에 보면은 이 승선 위치 같은 경우에는 CQS가 있고 이 CQS가 의미하는 게 어느 지역인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피클래스도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블링의 스파우스 같은 경우에도 시블링은 브라더 시스터, 뭐 이렇게 스텝 브라더나 스텝 시스터, 그 다음에 스파우스는 허스번드 앤 와이프, 그 다음에 페어런치 앤 칠드런 이런 데이터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데이터를 요약해서 보기에 앞서서 CSV 파일을 한번 직접 열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타이타닉 폴더에 데이터를 만들어서 넣어 주었고요.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 주피터 랩의 장점이 이렇게 CSV 파일을 열어서 보기가 좀 더 편리해졌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이렇게 엑셀처럼 열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수치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있고 이렇게 텍스트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렇고 테스트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트레인 데이터와의 차이점이라면 이 서바이브드라는 컬럼이 빠져 있는데 이 타이타닉 경신대회가 트레인 데이터를 기반해 트레인 데이터의 서바이브드를 바탕으로 테스트 데이터의 생존 여부를 예측하는 경신대회예요. 그러면 그 테스트 데이터의 타입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서바이브드 데이터가 빠져 있고요. 그리고 오브젝트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여기 CSV 파일에서 봤던 이런 텍스트 데이터로 된 데이터임을 알 수가 있어요. 트레인 데이터의 컬럼들을 찍어보면요. 이렇게 컬럼스만 찍어보면 이런 컬럼들이 있고 그리고 수치형 데이터에 대해서 요약된 정보를 디스크라이브로 볼 수가 있어요. 판다스에 있는 기능을 통해서 여기 보면은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 중간값 등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카운트 정보를 보면은 에이지 정보에 누락된 정보가 좀 많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891 행의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다 891로 나오는데요. 에이지 정보는 널값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간값이나 평균값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최소값, 최대값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오브젝트 타입의 데이터만 따로 추출해 보도록 할게요. 이 데이터 중 카테고리의 형태가 데이터가 무엇인지 보고 인코딩을 해줄만한 데이터가 무엇인지 한번 보고요. 그리고 워낙 인코딩 뿐만 아니라 자연어 처리에서 배웠던 TF나 TF-IDF 등의 인코딩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를 보고 어떤 형태의 인코딩이 적합할지 한번 고민을 해보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성별은 남녀가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이 객실은 이렇게 없는 데이터들도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들을 좀 더 봐야지 알겠는데 한번 여기에서 보도록 할게요. 캐빈 같은 경우에는 빈 데이터도 굉장히 많고 이렇게 여러 개의 번호가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앞에 이렇게 ABCD가 있는데 뭔가 좀 전처리를 해주어야지만 이 캐빈 데이터는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바크드 같은 경우에는 세 개로만 있어요. 여기 타이타닉에서 그 데이터에서 봤을듯이 CQS만 있고요. 다시 그 주피터 랩으로 넘어가서요. 그 랩의 원앗 인코딩으로 넘어가서요. 누락된 데이터가 있으면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스널로 누락된 데이터들을 출력해 보도록 하면요. 너무 많아서 제가 다섯 개만 찍도록 했는데 한 스무 개 정도를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캐빈 데이터에 누락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를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누락된 결측치를 다루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른 비디오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해서 누락된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카테고리 데이터로 적합한지 과연 캐빈을 사용할 수 있을지를 보면 아까 여기 CSV 파일에서도 봤듯이 캐빈 데이터는 좀 이렇게 누락된 데이터가 많아서 사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터도 이렇게 알파벳과 숫자가 결합되어 있어서 전처리를 해 주어야지만 사용하는데 좀 적합할 것 같아요. 이제 전처리를 해 줄 텐데요. 처리 전과 비교해 보기 위해서 데이터를 복사해 주도록 할게요.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이렇게 트레인 C 언더바 DF 테스트 C 언더바 DF로 카피를 통해서 복사를 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성별 데이터에서 밸류 카운츄를 해서 보도록 할게요. 성별 데이터는 다 여성인지 남성인지로 되어 있어요. 성별 데이터들은 여성인지 남성인지로 되어 있고 이렇게 밸류 카운트를 해서 보면은 각각의 데이터가 몇 건이 있는지 카운트 값을 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보면은 여성보다는 남성이 좀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메일과 피메일이라고 적혀져 있는 이 데이터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아까 그 사과 배감으로 인코딩 해 줬던 것처럼 남자와 여자로 인코딩을 해 주어야 할 텐데요. 이렇게 바이너리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그 남녀 두 가지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0과 1로 인코딩을 해 주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남자라면 0으로 여자라면 1로 이렇게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인코딩 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코딩 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인코딩 해 줄 수도 있어요. 이 푸문을 써서 여성이면 1로 아니면 0으로 여기 테스트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 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판다스에 있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인코딩을 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아까 여기 트레인 데이터를 한번 다시 보면요. 아까 남과 여로 되어 있던 메일과 피메일로 되어 있던 성별 데이터가 0과 1로 바뀐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이킨런의 레이블 인코더로 원핫 인코딩을 해 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사이킨런이나 판다스의 다른 기능을 통해서 인코딩 하는 거는 다음 비디오에서 이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